일단 문장부터 보겠습니다. 나이를 묻고 답하는 거네요.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How? 얼마나 되셨죠? Old의 뜻은? 오래된? 오래된 나이는?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? Are you? 너는? 너 나이가 몇 살이니? How old are you? 너 나이가 얼마나 들었니? How old are you? 난 7살이야. I'm 7 years old. 7 쓸 수 있나요? 네. 7을 써 볼까요? 잠깐만 여기 한번 가지고 올게요. 네. 아이스. 난 잘 내어줘. 선생님 어머니 몇시에 와요? 갔다 갔어. 네. 거의 빈종이 됐어. 응. I'm 7 years old. 볼까요? 응. 응. 왜 민준아 보고 잘 안 돼. 있어요. 오케이. I'm seven, 그쵸? Seven 맞아요. Three years old. 난 일곱 살이에요. I'm seven years old. 난 일곱 살이에요.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하듯이 네가 집에서 하란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I'm seven years old. 그래서 너 몇 살이니?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선생님, 난 네 살이야. I'm four years old. Okay, four 한번 써볼까요? Okay, 쉬웠어요? 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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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쉬워야 될 것 같아요. Okay. 그래서 I'm four 맞다. Three years old. 맞아요. Okay, 알겠습니다. 난 네 살이에요. I'm four years old. I'm four years old. Okay, 몇 살이니?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Okay, 난 아홉 살이야. I'm nine... I'm nine years old. Nine years old. I'm nine years old. Okay, 다음 단어 카즈루. 짠. C 레벨은 각 호수마다 두 개입니다. 단어 하나, 이상 하나. 단어 카즈루. Okay. 그래서 카즈루. 10. 10. 10. 10. 10. 10. 오징어는 열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? 어.. 어.. 스프레이드. 스프로이드. 스프레이드. 스프로이드. 스프.. 스프 difficulties. 에 flashlight. 헤즈. 헤즉. 헤즈. 텐.. 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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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. Legs. 어! 스프이드. 스프이드. 텐 렉스. 해즈노디 바라보갑니 해즈노디 해즈노디 이건 뭐죠 올 이해하는데 아아 그래서 나는 지난 연도에 영국을 방문했었다 아이 음 아이 비즈티드 비즈티드 아이 비즈티드 아이니 아이 비즈티드 아 영국 영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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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볼까요? 뭔가 안 넣은 거 같은데 네, 안 넣었죠? 에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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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8개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에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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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틴이 아니고 에이틴 에이틴 에이틴이 아니고 에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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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 two pencils. I have other. I have two pencils. I have other. I have two pencils. 3. 먹어볼까요? I have two pencils. Okay. So, we have two pencils. So, we have two pencils. You can't see it. No. It's a bit more than you can see. Okay. So, how do you see it? How? How? About? How about How about 3? F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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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bout F3? F3 How about F3? Okay. 7 7 7 나는 7살이야. I am 7 years old. I am 7 years old. 이제 부터는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 놓습니다. 쪽지 확인하고 어느 클래스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다 하고 알겠습니까? 말하기랑 수기랑은 수원해요.